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 빠르다 몇선 할까요? 3선 한 번 합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랜만에 푸신주의 안 갈까봐 오우 오우 노우 아이유유 푸신 레버 유스 우와 죽였다 생포파로우 흉내버 좋아요 저도 한 수 잘못 다 흘립니다 라카팬이 써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세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우와 아깝다 우와 무서워요 오 오 오 나이스 환경보건으로 보세요 모르블레모 진짜 예쁘던데 봤어요 디자인 진짜 예쁘던데 샤프트가 일단 여름이라서 신기하던데 색깔이 빨파 뭐였나 껌이었나 아 왜 맞으세요 와 나이스 짠짠 좋아요 라운드 4 파이트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고발은 이거 그리고 내려가고 옆으로 들어가고 혈색이 막았고 와 지렸따리 스코어 이게 내가 카운터가 나네 내가 한번 노려볼라 했는데 도지붓은 거에요 less 오 나이스 0 0 대 1 이게 멋있어요 캐릭이 진짜 빼빼빼 이 문제는 뭐지? 말했으면 했을 때 아 내가 말했다 싶어요 엠 엠 왜이래 사면라 아В가슴나 어 외마다 나이스 찜 우와 다 깼거 마시네 영호 와 이걸로 polit magnetic 무서워요 음하자 맞아 너무 없으면 아uten 자란스러움이 너무 없으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거짓이야 아 살려줘 무서워요 우와 나이스 이태까지 있잖아 왜 자꾸 맞지 이거? 아 이거 왜 자꾸 맞지? 다리 개 길어 서양인이라 너무 길어 조기술이 되게 좋네 통발 같은 거 저거 저기서 좋네 어디서 피하는 거지? 알고 싶다 좋았어 기회다 아이고 롱 다리야 1 롱 다리 롱 다리 뭐야 누가 왔나? 침입자가 들어온 거 같은데 집에 어 우와 뭐야 뭐하노 이 칼이네 집중 안할래요? 아니 이 칼이네 집중 안하실래요? 아니 이 칼이네 맞았는데 왜그래요? 아 아 다 찾는다 온다 아니 아 우와 아이씨 쫄까나 오 에이 오 예 방 피했다 방 피하고 왔죠? 시기 로브 좀 피해지는 거 같은데? 와 잘 먹었다 나이스 대신 쓸 걸 나이스 뭔가 나왔어 찌리리릭 아 MN님일거에요 MN님 이번에 가서 인사했는데 그분이 그 뭐야 먼저 인사를 주시더라구요 그래갖고 얘기해봤는데 카즈야는 진짜 제가 볼 때 승리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뭐 기원초로 멋있게 이겼다 이 장면 하나만 나오면 그게 우승이에요 카즈야는 왜 사람들이 기억을 하니까 뭐 짜게 소금물 플레이해서 이겼다 사람들 기억 잘 못해요 어웨이스 하니? 잘하자요 더이상 입을 아껴겠습니다 두드러 왔겠다 매장 다하겠다 입을 아껴야겠다 말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 아 안돼 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오 뭐야 아직 총을 썼는데 짜손나가 봐 용파는 가방이 없어 보여 어? 레이 우롱은 레이 우롱이님 인사 한 번 남겼잖아요 로아이님한테 와 씨 그거 진짜 멋있어 와 개념 미겔 저 월바가 몇이지? 12인가? 상단인가? 아 또 걸렸다 아 또 걸렸다 아 조기술 너무 좋다 와 조기술 너무 좋다 2대 있네 마지막까지 첫번째 랄널 질기술 2대 일정 아 제발 가자 가야해 어? 이거지 이게.. 이거 아니겠습니까? 카즈아는? 이거 아니겠어요? 어이.. 몸통 박치기 아 형님! 아 저거 또 맞았네 아! 야 이거 마지막에 안 쓰셨네 대단히 삐가만 낳아라 나이스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나이스 툭툴리면 상방이 잘 들어갑니다 지옥의 인지! 인지!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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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! 수고하십니다 랑카페님! 수고하십니다 후.. 수고하십니다 후.. 고맙습니다 어카